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약속은 아브람이 가야 할 땅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가라고 하셨다면 창세기 13장의 약속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나한 땅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는 구절에 깊이 주목하게 됩니다. 로스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약속이 주어질 때부터 아브람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로스의 삶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겠지만 그의 삶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이 처음 약속을 받고 나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남방으로 이주해 애굽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로스의 영향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물이었기에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람에게도 전염이 되어 아브람으로 하여금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창세기 13장 5절로 7절 아브람과 로스의 소유가 많아지니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과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의 이권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노선이었지만 롯은 세상 가치관을 쫓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노선이었기에 방향이 다른 두 무리가 함께 동거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웠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본질을 가진 새 자아와 육신의 죄성을 가진 옛 자아는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임하였듯이 옛 자아가 새 자아의 영역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물줄기가 내 삶의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흐르는 육신의 소욕과 옛 자아의 물줄기를 차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자아의 물줄기에 배 띄워 은혜의 망망대해를 향하여 힘차게 노져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전화주가의 불편드립니다. 전화주가가 빠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끝에 도움을 시작합니다.